아니, 이게 타니 필요해. 실력으로 들어왔는데? 실력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러세요. 네. 예약금 틀어냈어. 방금 됐다. 여행 시작 2년 3년 전. 고기를 잃어버리는 중. 그 다음 eg금은 문구에서만 이 job은 이 job has even wearing shirt the world of business co. i heard that it's just a short time 경궁 유니버시티 스테이션이 엠티고 성수동이 크라우디데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어요. 아차선 스테이션이 좋아해요. Broken you get to meet a good place like this where you can take a rest briefly! 마음대로 뭐하는거지? 이게 뭐하는거지? 너무 특이해가지고 여기서는 식사도 되나봐요? 여기 뭐 라면 같은 거? 네, 저 안에 발이 되어있고요 이거 원래 슈퍼마켓이었는데 그냥 쓰시는 거예요? 슈퍼마켓 10년 됐어요 그럼 이거 다 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알바생분고 사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원래 편의점 사장님이 화분도 밖에 놓고 근데 보통 편의점이 이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좋아하세요 나는 슈퍼마켓인 줄 알고 이런 거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시는 거예요 특이하다 편의점인데 그냥 가족끼리 하시고 주말에만 잠깐 아르바이트도 있고 본인이 좋아서 이렇게 추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도 별로 안 좋고 사람들도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내 사람 많아요 그니까 사실은 그냥 수록색하고 진짜 다행이네요 오늘 그런 상황은 이 병도 좋아해요 지금 시기에서 편의점 bawling 오늘 시기에서 더욱든 잘 seems 진짜 성수동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건국 유니버스티 성수동에 도착할 수 있을지 여행은 1스탑입니다. 로봇 로봇 오늘 날씨가 너무 많아요. 성수동에 오는 날씨가 너무 많아요. 제가 왔습니다. 황양리에 왔습니다. 25일 정도 지났어요. 그러나 모든 기억이 잊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walkers never fail to attract people.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는 좋은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계속해 볼께요. 서울의 이 quiet street을 처음으로 봤어요. 정말 내 시간에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수스테이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수스테이션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이세요? 네 맞아요 한국사람들 일본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뭐? 왜 이래요? 이 노래는 성수스테이션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롯데리아 이 눈에만 롯데리아가 나라가 있어야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앞으로도 나는 정답으로 저에게는 장관을 걸어줘요. 다른 갓 들었는데, 성수동을 은 스트리스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 유명한 곳을 보고 있는 곳이 있죠.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모습을 보기 바라요 러시아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준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성수유동 seems like the one of Massage Korea, the old stairs are not dirty. old and dirty are different mirrors, and if it is not dirty, the old one is very good, that's the concept of Massage Korea. same to the dark material items are used. This is an antique products that you buy? Yes, I also buy some products. I also buy some products. There are all products that you can buy? No, it's not all. It's not all. It's not all. It's not all. There are a small products, and if you have in the store. There are no products, but it's also like a traditional drive cage and something. It's like a national drive? You don't have to buy anything from the industry? You don't have to buy any products from the store. You don't have to buy any products from the store. Yes, it's buying anything. Yes! You can buy anything from the store. I would buy everything from the store. 이사돈이나 익선돈은 좀 다른데요. 이사돈이나 익선돈은 좀 다른데요. 이사돈은 좀 다른데요. 이사돈은 좀 다른데요. 이사돈은 좀 다른데요. 이사돈은 좀 다른데요. 이살돈인지주일에 뉴욕에 왔습니다 아픈 고장 곰곰곰oure 현상 전국이 있는지 아픈 고장 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만약 크라우드에 있는 크로스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고춧가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gnoring the traffic light, they are from New Yor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상덕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의상덕이 되게 많이 있고 네 혹시 한 3일 전에 꿈에 안 보셨어요? 무슨 꿈이요? 한 3일 전에 만나요? 네 한 3일 전에 만나요? 네 한 3일 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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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